안녕하세요. 네.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귀엽고 멤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는 휴닝카입니다. Our Summer 촬영을 위해 We like summer. 베니스 비치도 가고 공원에도 갔는데 개인적으로 베니스 비치에서 풍경이 예쁘더라고요. 저 처음 봤어요, 바다에 놀이터 있는 게. 제가 딱 바다 쪽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잘 나온 거 같아서 근데 놀이터에서도 재밌게 놀았어요. 뮤직비디오 촬영도 예쁘게 나왔을 거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꼭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